만점 우리 끌다 강력한 끌림업체 강미룡입니다. 자, 2023학년도 특란노무의고사 드디어 파이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수능이 임박했죠, 그쵸? 물론 한 두 달 정도 남았기 때문에 뭐 임박이라고 해도 사실 과학탐구에 있어서는 시간이 조금 있어요. 이 두 달 동안 어떻게 마무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실력도 달라지고요. 성적도 달라집니다.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겠지만 아무래도 국수형보다는 과학탐구가 불량적으로는 적기 때문에 그 변동폭이 좀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파이널 기간에는 아무래도 이 탐구 과목에 좀 집중을 하는 편이죠, 그쵸? 그래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짜고 있는데, 짜고 있을 텐데 이 특란노무의고사는 이제 실전 모의고사인데요. 이런 모의고사들도 이제 찾아서 많이 이렇게 좀 서칭도 하고 알아보고 물어도 보고 이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특란노무의고사는 일단 잠시 후에 자세하게 설명해 주겠지만 일단 지향하는 바가 수능의 실전 연습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난이도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 되죠, 그쵸? 그리고 합리적인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비현실적인 문제의 실물을 풀게 되는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기획을 했습니다. 기획 단계부터 제가 참여를 하고 문제 제작 그리고 감수까지 모두 참여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뭐 대충 이렇게 만들어진 모의고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너희들이 시즌 1이나 2를 풀어봐서 알겠지만 그런 제 생각, 뭐 좀 거창하게 말하면 철학을 반영을 해서 모의고사들을 제작했습니다. 자, 이 특란노무의고사는 일단 시즌 1, 2, 3로 되어 있고요. 3가 바로 파이널입니다. 시즌 1이 6회, 그리고 시즌 2가 10회, 그리고 파이널이 10회인데 체험판까지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27회의 모의고사가 오랫동안 진행이 됩니다. 전 회차 저희 연구소에서 자체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외주를 두고 있지 않아요. 우리 연구원들이 직접 제작하고 제가 직접 감수하고 참여하고 기획한 문제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수능 경향을 반영했어요. 2023학년도 6평, 9평. 6평이 좀 쉬웠고 9평이 작년 수능과 비슷하게 약간 좀 난이도가 있게 출제가 됐는데 당연히 9평 수준의 난이도를 확보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9평을 반영해서 파이널은 조금은 좀 시즌 2보다는 난이도가 있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뭐 말도 안 되게 난이도를 높여서 실전성의 결여를 갖는 모의고사로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알겠죠? 자, 최근 수능 경향을 반영했고 특히 20번 같은 경우가 통합에너지가 6평에 출제가 됐지만 9평에서는 용수철이 포함되지 않은 빗면 문제가 출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반영을 해서 출제를 했습니다. 당연히 통합에너지 위주로 문제가 구성이 되겠지만 6평처럼 9평에 20번도 유사문항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재작년에 출제했던 용수철, 중력장래 용수철이 올해 지금 6평, 9평 전부 다 출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최소화해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과정에서 나온 킬러 주제가 지금 딱 3개의 형태 아닙니까? 그렇죠? 재작년에 중력장래 용수철, 작년에 통합에너지 형태 그 통합에너지 형태가 빗면 내려가다가 충돌하고 용수철 껴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이번 6평까지도 이어졌기 때문에 지금 가장 많이 출제된 건 통합에너지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위주로 되어 있지만 이번 9평 스타일, 그리고 재작년에 용수철 스타일도 포함이 되어 있다. 알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들이 제작이 되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슬로건은 생각은 깊게, 계산은 간단하게입니다. 즉, 수능 문제로 가시면 너희들 아시겠지만 계산이 더러워서 문제 단위도가 높아지는 문제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아예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쓸모없는 계산을 철저하게 배제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난이도를 높이겠다고 해서 계산만 복잡하게 한 모의고사들은 우리한테는 쓸모가 없는 모의고사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고 있어요? 계산하는 건 이제 못하나요? 설마 물리에서 계산 실수하는 걸 잡아내려고 문제를 출제하진 않잖아요. 그런 모의고사는 사실 걸르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아주 어려워봤자 분수 계산 약간 정도, 이 정도이기 때문에 분수 계산도 무슨 말도 안 되게 47분의 23 이런 거 출제되지 않습니다. 출제하지 않았어요. 알겠죠? 합리적인 고난도 합리적인 준킬러를 지향하는 모의고사입니다. 그래서 출제가 불가능한 비현실적인 문항들을 수능 두 달 전에 풀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무슨 단순히 그냥 뇌의 순수한 사고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실전모의고사를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 당연히 출제가 불가능한 비현실적인 문항들은 배제했습니다. 합리적인 고난도, 합리적인 준킬러로 문제들이 구성되어 있다. 하드 트레이닝, 당연히 구평 수준은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작년 수능 정도, 그 정도 난이도는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문제들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거보다 더 어렵게 출제될 가능성은 사실 높지는 않죠. 이미 너희들이 구평이 난이도가 너무 높게 느꼈기 때문에 작년 수능도 마찬가지죠. 물론 늘 얘기하지만 난이도라는 건 상대적인 거죠. 어떤 학생들은 쉽다고, 어떤 학생들은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최근에 평균을 본다면 당연히 객관적으로 작년 수능이랑 올해 구평이 어려웠잖아요. 그렇죠? 객관적인 수치로 얘기하자고. 무조건 어렵다는 말은 강산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은 저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학생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그 고민을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죠. 그래서 예상 1컷은 한 43에서 44점 정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알겠죠? 자, 이 43에서 44. 최근에 물리도 마찬가지, 다른 물화생지도 마찬가지지만 고인물들의 두께가 교육과정이 1년, 2년, 3년 차 이렇게 되면서 약간 두꺼워지잖아요. 그래서 구평이 너희들이 어렵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1컷이 44점 정도로 나왔잖아요. 그치? 근데 3, 4컷은 되게 낮게 나왔죠? 30대 초반, 20대 중반으로 막 나왔잖아. 그치? 최상위 학생들은 난이도가 조금 어려워도 방어를 한다는 거죠, 점수를. 그치? 그런 것들까지 생각을 해서 이 정도의 컷으로 본 겁니다. 알겠죠? 평가원의 출제 지침은 당연히 준수를 합니다. 알겠죠? 평가원의 출제 지침 자체도 보지도 않고 출제자리를 만드는 그런 모의고사도 있더라고요. 평가원의 출제 지침은 항상 숙지를 하고 그 방향성에 맞게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개념서에도 맨 최위쪽에 평가원 성취 기준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평가원에서 제시를 한 그 기준을 가지고 개념 교재부터 만들고 그거에 대한 방향성을 고려해서 문제들을 계속 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죠? 시험지 포맷을 준수했습니다. 6평과 9평의 시험지 순, 작년 수능 시험지와 완벽하게 동일한 시험지 사이즈와 여백까지도 그런데 여러분들 그 평가원 여백이 약간 좌우가 약간 다른 거 아시죠? 그곳만 살짝 보정을 해서 정중앙 배열을 했습니다. 그거 빼놓고는 시험지 포맷, 글씨체까지도 똑같이 거의 줄간격까지도 똑같이 준수를 했고요. 실무에서 너희들이 되게 중요한 게 선지 정답 개수 아닌가요? 그렇죠? 1번이 몇 개, 2번이 몇 개, 3번이 몇 개, 4번이 몇 개, 5번이 몇 개 이게 평가원은 준수를 하지 않습니까? 세 가지를 쓰죠. 그렇죠?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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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20%도 안 돼요. 잘 안 쓰죠, 그 방식은. 안 쓰고 3개, 5개, 4개, 4개, 4개 순선 바뀔 수 있는데 3개, 5개, 4개, 4개, 4개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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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5개일 수도 있다고요. 3개, 4개, 5개, 4개, 4개, 4개일 수도 있는데 3개, 5개, 4개, 4개, 4개 스타일과 3개, 5개, 3개, 5개 이런 식으로 3개, 5개, 3개, 5개, 3개 이런 식으로 문제를 4개 구성하기도 합니다. 알겠죠? 3, 5, 3, 5, 4 이런 식으로 3, 5, 3, 5, 4 더 있는데 20 안 나오면 안 되죠? 맞잖아. 3, 5, 3, 5, 4 맞잖아요. 그렇죠? 3, 5, 3, 5, 4하고 3, 5, 4, 4를 많이 써요. 그런 것들까지 고려해서 퍼센티지까지 해서 정답 개수까지 맞췄습니다. 가끔씩 너희들이 약간 좀 신경 안 쓴 뭐 이 교사들 보면 막 5번이 8개 그러면 너희들은 사실 그 정답 개수도 실전성이랑 관계가 있잖아. 세보잖아, 내가. 그치? 그런 것까지 맞췄고요. 문항 구성은 당연히 최근에 출제되고 있는 9, 6, 5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1단원 역학과 에너지 9문제 2단원 물질과 전자기장 6문제 그리고 파동과 정보통신 5문제로 9, 6, 5를 준수하면서 균형 잡힌 전범위 문항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문제들을 구성했어요. 알겠죠? 대단히 그런 것들까지 꼼꼼하게 신경 쓴 모의고사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이제 가장 중시 어기는 게 이 파이널이기 때문에 파이널에 우리 연구실에 총력을 기울여서 문제들을 제작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특난도 모의고사가 구성이 되고 강의 교재는 이제 당연히 특난도 모의고사의 파이널입니다. 파이널이고요. 문제지와 해설지 그리고 OMR까지 OMR도 작년 수능의 OMR과 동일한 형태로 똑같은 형태로 넣어 놓았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OMR 연습까지 하실 분들은 이걸 가지고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강의 구성 총 강의 수는 회당 2강 전문항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총 20강으로 구성이 되고요. OT까지 하면 21강이 되겠네요. 전문항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앞부분에 6번까지도 풀이를 전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인덱스 제공할 텐데 인덱스에는 문제 유형까지 표시를 해서 여러분들이 클릭하시면 바로 그 문제로 갈 수 있도록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코드가 제공이 됩니다. 메가스터디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모의고사 우측 상단에 스마트 코드를 메가스터디에 입력을 하시면 바로 그거에 대한 해설을 볼 수 있도록 스마트 코드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로드 주기는 이게 지금 9월 말부터 일단 진행이 될 텐데 개강할 때는 이제 1강 정도가 열려 있겠지만 그때부터 금요일 개강주에도 3회 정도 올라갈 것 같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3회 정도씩 해서 10월 중순까지 완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한 달 전이죠. 그래서 10월 중순까지 전체 10회에 대한 해설 강의가 모두 업로드가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습법 당연히 이제는 난이도가 좀 있다고 느낄 수 있지 않나 특난덱스 모의고사가 그래도 30분 동안 테스트를 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은 이제 미룰 수 없어요. 혹시 너희들이 시즌 1이나 2를 안 풀었다면 시즌 1, 2, 3 중에 사실 좀 2가 약간 조금 난이도가 약간 좀 낮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하나도 안 푼 친구들은 시즌 2를 꼭 이제 보고 1까지 안 풀었으면 시즌 2 풀고 시즌 1 풀고 시즌 3를 푸는 것도 괜찮아요. 물론 시즌 2가 다 막 난이도가 낮은 건 아닌데 중간중간에 아주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어려운 것도 있는데 이게 난이도가 6평이 또 약간 좀 쉽게 출제가 됐었잖아요. 약간 그런 것들을 반영했는데 9평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제 파이널도 어렵게 구성을 해 놓은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전체 26회 체험판과 27회 안 푼 사람들은 지금부터 이거 시작하셔도 괜찮아요. 시작하셔서 한 회 한 해 공부하면서 수능을 준비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알겠죠? 전 회차 전보다 문제 제작 기조는 똑같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알겠죠? 생각은 깊게 계산은 간단하게 외치면서 우리가 기획을 시작합니다. 알겠죠? 30분 테스트를 진행하시고 각자 30분 동안 테스트를 진행을 해 제발 좀 방해 요인이 없는 곳에서 했으면 좋겠어. 곧 내 친구가 들이닥칠 것 같은 곳 곧 부모님께서 밥 먹으러 할 것 같은 시간 어? 또는 뭐 너희들이 무슨 독서실에 자습관 같은 데 자습관 요즘 많이 이동하니까 이용하니까 자습관 같은 데서 곧 점심시간이 10분 후인데 아 잘 실전 모의고사 이러진 않겠지만 제발 그러지 말고 30분을 정확하게 현장감을 느낄 수 있도록 마인드 컨트롤을 한 다음에 정확하게 오로지 거기에 집중을 하셔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리고 뭐 굳이 저는 뭐 과학탐구는 저녁 이후에 공부해야 한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과학탐구 3시 반 정도부터 시작이잖아요. 그때 과학탐구 공부? 아 좀 나는 볼 때는 나는 그게 어떤 리듬이 있다라는 건 나도 알고 있는데 그게 무슨 뭐 막 두 달 전부터 그렇게 할 필요는 전혀 없으니까요. 예. 그런 것들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에 대한 일단 실력 향상하고 공부하는 데 시간의 구애를 받지 말고 방해 요인이나 없는 곳에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즉 채점을 하시고요. 그리고 대략적인 예상 컷을 강의 시작할 때 얘기를 해줘요. 정확한 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걸 뭐 딱 시험을 본 다음에 강의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커트라인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제 그걸 틀린 것들을 보고 반드시 전문학을 꼼꼼히 살펴서 내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과 애매한 것과 정확히 모르는 것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당연히 확실히 아는 걸 빼고 나머지들을 다 공부하는 거예요. 개별 학습을 하셔야 되겠고 그때 해설 강의를 잘 수강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리고 풀이법들을 잘 정리하셔야 돼요. 핵심 원리가 무엇인지 확인하시고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메모를 한 다음에 알고리즘 어떤 단계를 거치면서 내가 풀었는가 틀렸던 문제들은 또는 시행착오를 겪고 문제를 간신히 풀어낸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반드시 그 문풀의 알고리즘을 각자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 그래서 자신이 시험에서 풀어낼 수 있는 풀이법들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가끔은 선생님이 풀어줄 때 진짜 와 진짜 선생님 잘 푼다. 근데 저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 좀 고민을 해봐. 아 훈련하면 될 수 있는 난 가능하면 훈련하면 될 수 있는 것들을 가르쳐요. 말도 안 되는 발상적인 아이디어적인 해설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드리진 않습니다. 훈련해서 써먹을 수 있게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제가 간략하게 푼 거는 그 이유가 있는 거 아니야. 그걸 생각할 수 있게 당연히 원리를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스킬과 원리가 있는데 스킬은 당연히 원리를 기반으로 해서 나오는 거잖아. 근데 훈련이 스킬 연습을 한다고 스킬 연습을 시키려고 해요. 제가 스킬이 있는 것은. 그런데 시험 볼 때는 모든 스킬들 내가 가르친 모든 스킬들이 너희들이 생각나는 게 아닐 수 있잖아. 그럴 때는 항상 스킬을 생각나면 그걸로 풀고 아니면 원리로 시간이 약간 들어도 풀어낼 수 있는 훈련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너희들이 내가 풀어준 방식이 절대 생각나지 않을 것 같다. 원리 위주의 방식 시간이 약간 들어도 그런 방식을 이렇게 알고리즘으로 적어서 풀이법을 정리하셔야 돼요. 알겠죠? 너희들이 저의 아바탄 제 아바탄 아니잖아요. 똑같이 빡빡빡빡빡빡 떠오르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잘 정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 정리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앞부분 1, 2, 3 페이지에 시간을 줄이는 훈련이 되는 거야. 여러분들 모의고사 회차만 늘린다고 해서 시간이 줄던가요? 이제 좀 해봐서 알지. 시즌 1, 2 이런 거 하면서 알잖아. 회차를 늘린다고 해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없어요. 이거를 하셔야 돼요. 풀이법들을 각각 정리하면서 다지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땅을 다지는 과정이 필요하잖아. 그치? 그게 없으니까 그냥 모의고사만 풀어재낀다고 해서 앞부분에서 시간을 단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시간을 줄이고 싶으면 이거에 시간 투자를 하셔야 돼요. 모의고사 어느 정도 풀었는데도 시간이 부족하다? 그건 사실 실력 부족이에요. 앞부분에서 더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모의고사만 그냥 쭉 회차만 늘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 1일 1모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지금 그런 거 하는 친구들 있을 텐데 1일 1모가 나쁜 겁니까? 아니잖아요. 좋은 거죠. 많이 하겠다는데 많이 하면 할수록 공부는 좋은 거야. 그런데 그걸 수박 겉핥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그냥 시험 보고 대충 채점하고 다음날 또 시험 보고 채점하고 이거 왜 하는 거야?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 물론 중요하지. 근데 실력 향상에 기여를 못하잖아요. 회차만 늘리는 양치기는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알겠죠? 수능에 두 달 좀 남겨두면 주당 3, 4회 하면 많이 하는 거야. 그걸 자기 거로 만드는 시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게 귀찮지? 귀찮으니까 안 하지. 그럼 계속 시간은 부족한 거야. 귀찮음에 무릅쓰고 하는 애들 있잖아요. 주변에 봐봐. 있을 거 아닙니까? 6평, 9평, 1등급 둘 다 쉬워도 1등급 어려워도 1등급인 친구들 있잖아? 그런 친구들은 그런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알겠죠? 귀찮은데 그거 안 하겠다. 그럼 당연히 그냥 거기서 머무는 거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약점 문항들 선별로 집중 분석하는 건 당연한 거야. 방금 얘기했던 것이고요. Q&A 질문 게시판을 활용해서 질문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Q&A 게시판 아시겠지만 오늘 저녁 때 오늘 올려놓으면 내일 오전 중에 처리가 다 끝나고요. 그렇죠? 오전 중에 12시 전에 올린 건 다 처리가 되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다음날 오전 중에 전부 처리가 됩니다. 일요일 오전만 제외를 하고는 전부 오전 중에 처리가 되기 때문에 질답 주기를 너희들이 잘 활용만 하시면요. 게시판에 질문하는 게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을 거예요. 안 하는 애들은 그냥 지레 아 불편하고 귀찮고 답변도 바로 피드백이 안 나오기 때문에 힘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마찬가지예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Q&A 게시판을 활용할 수 없는 거죠. 우리 Q&A 게시판은 출제를 하고 있는 연구원들이 직접 다는 게시판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족도도 상당히 높고 물론 일부 너희들의 질문이 약간 부정확하면 답변도 좀 부정확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질문을 좀 정확하게만 해주면 좋은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10회를 전부 완료한 다음에는 2회독을 해주세요. 약점 문항들을 선별해서 제풀이를 하는데 전범위 엔젤으로 활용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전체 문제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다시 한번 보는 훈련을 하시면 정말 최고의 학습법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건 늘 내가 모의고사 때 얘기하는 건데 시간 안배 기술은 사실 문제가 어려우면 시간이 부족한 건 1등급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쉬워도 쉬울 때는 당연히 시간이 남는 게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등급이 다 똑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항상 전략적으로 초반 15분 동안에는 한 번 읽고 풀 수 있는 문제들을 집중하시고요. 막힌 건 바로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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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셔서 후반으로 밀어주셔야 돼. 그래서 초반 15분 동안에 내가 20개 문제 중에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을 빠르게 해결해야 돼. 발목 잡는 문제에 발목 잡히면 안 돼요. 물귀신 작전을 하고 있는 문제들이 가끔 있잖아요. 10번 초반 때의 중간 보스 이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잡혀가지고 막 허우적대다가 뒤에 풀 수 있는 문제도 다 못 풀고 이러면 안 되잖아. 초반에 항상 15분 동안에는 한 번에 풀 수 있는 것만 풀겠다라는 걸 엄격히 다짐하고 문제를 풀기 시작하셔야 돼요. 너희들은 시험 볼 때 잘못된 게 뭔지 알아? 실전보기서 풀 때 잘못된 마음가짐 뭔지 알아? 몇 점을 맞겠다라고 하니까 잘못된 마음가짐을 갖는 거예요. 몇 점을 맞겠대. 나 이번에 47점을 맞겠다. 그러시면 안 돼요. 47점을 맞겠다? 시험 볼 때 그 자세가 아니야. 그때 그 생각하지 말고 15분 동안에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만 풀 수 있도록 제발 나에게 어려운 문제들을 초반 시험에 잡고 있지 않도록 노력하자라는 것과 15분이 되었을 때 중반 정도 지날 때 남은 문제가 몇 개인지 세야겠다. 이 생각을 하란 말이에요. 시작할 때 몇 점을 맞겠다가 아니야. 문제가 어려우면 47점을 못 맞을 수도 있잖아요. 1등급도 47점 맞기 힘든 시험이 구평이나 작년 수능 같은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점수를 맞겠다? 그러면 실력이 그 47점 맞던 실력으로 평이하게 풀 수 있던 문제가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가끔씩 난이도가 확 칠 때가 있잖아. 그럴 때 너희들이 과욕이 생긴다고. 늘 얘기하잖아요. 제가 과욕은 참사를 부르는 겁니다. 문제 난이도가 어떻게 될 줄 알고 무조건 만점 받겠다라고 해요. 1컷이 42점이면 어떡할 거야. 만점 받겠다. 1등급 엔트리에가 평소에 1등급 어찌어찌 맞았어. 1등급 엔트리에가 만점 받겠다고 한 거야. 그런데 커트라인이 42점이야. 걔가 만점 받겠다 하자. 그러면 너희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킬러 3개까지 난 다 풀겠다라고 과욕을 부리게 되는 거죠. 그럼 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1등급 나오던 내가 갑자기 난이도가 어려워지면 확 떨어지는 거야. 등급이 2등급, 3등급 떨어진 애들이 있어. 과욕이 참사를 부르기 때문에 그래. 문제가 어려워지면 1등급 엔트리 어떻게 생각하면 좀 1등급 잘하는 거지만 조금 실력이 부족한 고인물이 되지 않은 1등급들은 그 난이도에 영향을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초반 15분 동안에는 발목 잡히는 문제를 풀지 않는다. 두 번째는 15분이 지나면 남은 개수를 센다. 늘 세봐야 돼. 평소에. 평소에 세봐서 이게 5개가 남기도 하고 6개가 남기도 하고 7개가 남기도 하고 가끔씩 8개가 남기도 하겠지. 내 실력은 계속 1등급인데 어떤 땐 5개가 남고 어떤 땐 8개가 남고 이럴 수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5개 정도 남을 때가 니네가 1등급밖에 되게 좋은 시험이야. 1등급 엔트리 같은 경우는. 근데 8개가 남잖아. 그러면 1등급 엔트리가 시험을 망치는 시험입니다. 일반적으로. 8개를 다 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 말고 항상 늘 얘기하잖아요. 15분이 딱 남았을 때는 남은 15분 동안 개수를 세고 5개만 풀겠다고 계획을 하셔야 돼. 다 풀면 플러스 1. 5 플러스 1 계획을 좀 세우셔야 돼요. 후반에는. 알겠죠? 5, 6문항을 계획하는데 일반적으로 5개를 확보하겠다. 그리고 이 5개를 확보하면 내가 평소 등급을 확보할 수 있다. 만일 운이 좋아서 시간이 조금 더 남으면 하나만 더 풀겠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문제와 난이도가 되게 어려워서 내가 평소에 15분 남았을 때는 5, 6개까지 풀 수 있었는데 8개가 남았다고 합시다. 그 8개를 다 풀려고 계획을 한 순간 막 왔다 갔다 하게 돼요. 아! 8개. 어렵구나. 평소보다. 그럼 내가 일단 등급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8개 중에 5개는 반드시 맞춰야 돼. 그럼 5개를 먼저 풀고 플러스 1. 시간이 나오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하나까지 운이 좋게 맞으면 등급이 올라가거나 만점을 받을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등급 향상이 되는 거예요. 1등급인 수준이야. 계속 1등급이겠지만 2, 3등급으로 생각한다면 2, 3등급도 똑같이 이렇게 푸는 거야. 1등급 엔트리를 지금 예를 들었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3등급이야. 평소에 한 8개 남았어. 근데 이번에 보니까 10개가 남았어. 그래도 5개만 풀려고 하라고 초반 15분에는. 내가 잔소리처럼 하는 건데 너희들이 잔소리처럼 얘기하니까 그냥 대충 흘려듣는 경우가 있는데 엄격히 지키라고 매번 OT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론덕 모이고서 OT마다. 5분 남았을 때 개수 세지 말라니까 그것은 뭐 왜 세요? 왜 세? 5분 남아서 개수 셌어. 뭐 몇 개 풀 수 있는데 개수를 왜 세는 거야? 어차피 하나밖에 못 풀 거면서. 그치? 개수를 세는 건 5분 남겨두고 2분 남겨두고 세는 게 아니에요. 중반 정도 지났을 때 남은 문항 수를 세야 돼. 남은 문항 수. 알겠죠? 그리고 후반부를 계획하셔야 됩니다. 5 플러스 1로. 후반부도 두 번 읽어서 풀리지 않는 문제는 개가 바로 버릴 문제다. 알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좀 합리적으로 영리하게 시험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독해의 기술 모든 문제는 끊어 읽으세요. 알겠죠? 발문의 조건에 그림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림의 모든 조건을 표시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림만 갖고 문제 풀 수 있어야 돼. 표시할 수 없는 조건만 밑줄을 긋고요. 문제를 다시 읽어야 되는 상황이 후반부에 생기면 그림과 밑줄 조건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습관을 평소에 계속 들이면 너희들이 집중력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왜 한 번 읽고 풀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평소에 연습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겠죠? 그림과 밑줄 그림과 밑줄 이걸 꼭 지키면서 평소에도 공부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자, 만점으로 이끌다 강력한 끌림의 업체 강민웅이었어요. 1강에서 바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파이널 기간 여러분 파이팅 하세요. 응원할게요. 고맙습니다.